세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아주 특별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은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우리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영상만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상으로 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우리 주님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아주 특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3.1절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만세를 부르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날입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감염자들은 물론이고 보건당국과 그 공무원들과 의료인들의 수고가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이들도 고치시고 또 이 코로나19 확산에 속히 멈추게 해주시기를 이 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를 관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심판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관용하고 사랑함으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므로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도 관용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은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자기를 심판하기까지 하는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었던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그들을 내쫓으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음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음행에 대하여 상당히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도가 너무 심하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조차 있지 않았던 일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데리고 사는 사람 계모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생긴 겁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심판까지 하면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음란한 사람은 그냥 품어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2절 말씀에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인류를 저지르는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와 같이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자를 당장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는 말이 좀 심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아주 정주해서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이 지옥에 가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거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혼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 회개하도록 했는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 안에 두면서 그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것이 더 그에게는 해롭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교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도 주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도바울의 심정도 그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죄를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아주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그 계모와 동거하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우리는 지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은 어떤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지금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아주 두려워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항상 손을 씻고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일이 무슨 까닭입니까 백신도 없습니다 전염력은 너무나 강합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바이러스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신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전염력은 너무나 강한 그 죄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금방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가정을 교회를 완전히 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죄는 아주 작은 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음행의 죄는 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에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지는 어려움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음란의 죄는 비교할 수 없이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속에 음란이 너무 무섭게 퍼져 있고 오히려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 나라에 국민들이 한 사람당 1년에 포르노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는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입니다 한국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무려 565달러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16일에 미국 법무부에서 전 세계에 가장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적발해냈습니다 그 사이트 운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의 70%가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는 음란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기가 많으면 최신 무기를 가지면 그게 안심이 되겠습니까?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그게 복을 받은 나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진짜 심각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인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 메나탄 타임스케어 교회를 단임하고 있었던 카터 콘론 목사님이 빨리 빨리 도망하십시오 Learn for yourself, your life Learn for your life 당신의 삶을 살리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빨리 도망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했던 그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서 사람들이 도망쳐 나올 때 뉴욕의 경찰관들이 했던 말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찰관들과 소망관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빨리 뛰세요 더 빨리 달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달아나십시오 오로지 성공과 번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보금으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여 달아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그들의 신학엔 십자가가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정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죄를 지어도 편안한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러분의 삶에 죄를 품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마귀들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오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하여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제발 달아나십시오 어서 속히 달아나십시오 저는 이 설교가 지금 현재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비슷하게 담아내고 있는 설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는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퍼져있는 죄 그 죄가 무섭다 그걸 알으려는 것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목회자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과 순명이라는 제목으로 첫 기도회가 열렸을 때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지금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지금은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게 될 때에는 너무 늦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것은 그런 불안한 일이 실제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때 제가 언급했던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 두려움에 대해서 도대체 그 실제가 뭔지를 여러 곳에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던 두려움이 아 이것을 말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예언자가 된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고 더 두려운 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진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정말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고 적당하게 죄를 즐기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단호하게 죄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해결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미안하고 또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의 그 심정은 지금 감염자들의 심정과 비교가 안 되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죄로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속히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죄로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거기서 여러분을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몰아가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죄에 그렇게 살도록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가 무섭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했다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정말 지키고 보호해 주실 분 마음에서라도 죄를 품지 않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죄를 보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분노하는 것 그걸 보고 다른 사람에게 수근수근 거리면서 소문을 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것은 정말 또 다른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죄에 대해서 통탄한 다음에 그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목회자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릴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우리 교인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의 죄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합집회를 하거나 할 때 언제나 한국교회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또 목회자들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일도 있었고 은밀한 죄도 있었고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거짓, 분열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걸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일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을 그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될 제목이 뭘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순간에 통일히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없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도대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없습니다 그날 모인 목회자들에게 우리에게 탄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저 자신에게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어느 교인으로부터 거짓 소문이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짓 소문의 오해를 받고 사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목회도 모으고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 나왔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한 열 번쯤 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진짜 죽음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 속에 있는 분노도 섭섭함도 좌절감도 다 사라져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그건 정말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제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죽었으니까 그리고는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애통한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우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목회 못하겠다고 숨 모시겠다고 그런 목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책망도 아니고 애통함이었습니다 서로 소문내고 거짓 소문을 내고 교회 안에서 말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을 볼 때 그때 분노가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그 용은 구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 공동체도 지킬 수도 있고 그 완악해진 영혼도 구원할 길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느 후배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언젠가 저에게 모욕을 주었던 분이라 아내가 더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그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그 목사님을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했습니다 아니에요 판단이에요 축복하세요 제 말에 아내가 할 수 없는지 그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암흑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억지로 기도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하여 그 목사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와 그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점점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자신도 모르게 남의 말을 할 때마다 서로 당신 판단했어요 하면 즉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다가 축복하는 이상한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전념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진정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내게 있는 죄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파멸로 가는 영혼을 건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야 합니다 죄를 보는 눈도 떠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